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의 중심에 가상자산 퓨리에버 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알려지면서 수사기관도 퓨리에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세 조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세 조정을 검증할 방법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퓨리에버 코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퓨리에버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3명이 윗선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유 씨 부부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 A 씨를 납치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에는 가격 폭락을 이끈 시세 조정이 있다는 의혹까지 있어 퓨리에버 코인에 대한 시세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세 조정과 자전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시세 조정은 특정 코인을 의도적으로 매수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수세가 강해지면 비싼 가격으로 모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퓨리에버도 코인원 상장 당시 2027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1만 3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6개월 만에 1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퓨리에버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세 조정과 같은 사기 행위를 막을 법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식과 달리 규제의 부재가 지속된다면 시세 조정과 같은 사기 행위는 앞으로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세 조정 행위도 지금 우리 관련 법에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누구 하나 시장 감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편치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는 지난달 부랴부랴 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에 모두 합의한 만큼 이르면 상반기 내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